인효식품은 신체의 재액 및 전해질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. 또 이러한 식품은 수분 함량이 높고 칼륨이 풍부하며 소변을 통해 과한 나트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필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. 그래서 인효식품을 섭취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요로를 정화하며 조직 내 체액저류를 일으키는 염증도 조절할 수 있다. 게다가 신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좋다. 이외에도 적은 칼로리만으로도 신중대사를 가속할 수 있다. 이 글에서는 식단에 추가할 가치가 있는 7가지 인효식품을 공유하고자 한다. 한번 살펴보자. 식단에 추가해야 할 7가지 인효식품 1 토마토 먼저, 토마토는 모든 사람의 식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인효식품이다. 토마토는 체액자류와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의 천연 공급원이다. 이 채소의 90% 이상은 수분으로 채워져 있다. 또한, 전해질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다량의 필수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다. 정기적으로 토마토를 섭취하면 신장 건강이 강화될 것이다. 그와 동시에,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갓은 문제로부터 심혈관계 시스템을 보호한다. 2. 오이 오이는 체액자류 및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치료에 가장 권장되는 인효식품 중 하나이다. 수분 함량이 높은 산화방지제는 순환계 및 림프계에 좋은 기능을 회복시켜준다. 체액 및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또한, 오이는 상당량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. 칼륨은 나트, 룸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며, 신장 문제를 예방한다. 마지막으로 오이는 황 및 교소와 같은 무기질을 신체에 제공한다. 이들은 요산 제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. 3.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신장 및 심혈관계 문제를 예방하며, 체중 감량에 매우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열대 과일이다. 칼로리가 낮으며 브로밀라인과 같은 효소가 높기 때문에 소화에 좋으며 체중 감량 및 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. 파인애플의 85%는 수분이며 섬유질, 비타민C 및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. 이들은 신체의 체액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된다. 4. 비트 B, T는 신장 및 간 건강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량의 무기질, 수분 및 항산화,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. 주스의 형태 또는 생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트는 완전식품이다. 조직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 체액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또 상당량의 철분, 마그네슘 및 칼륨을 제공한다. 이들은 염증과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무기질이다. 게다가 재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에 중요한 포만감도 제공한다. 5. 수박, 수박은 모든 유형의 질환 및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할 수 있는 필수 영양분, 이 포함된 천연인효제이다. 거의 모든 과일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 과일보다도 칼로리가 더 적다. 또한 다량의 칼륨 및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다. 이 두 가지 물질은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. 기타 비타민 및 무기질로 인해 수박은 신체 조직의 염증과 맞서 싸우며, 체액 저류의 제거를 자극하는 데 훌륭하다. 6. 멜론이 맛있는 과일은 90%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인유 및 해독 특성을 보이고 있다. 상쾌하고 영양학적인 힘으로 인, 핵, 수십 년 동안 훌륭한 인유제로 알려져 왔다. 이 과일은 섬유질, 비타민 및 기타 건강에 좋은 화연물을 포함하고 있다. 멜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체액 및 염증을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. 이로 인해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. 멜론은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 역시 함유되어 있다. 우리의 몸은 노화 과정을 가속하는 산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물질을 필요로 한다. 7. 양파 마지막으로 양, 파는 비타민 및 고량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변 생산을 증가시켜 염증을 완화한다. 다량의 칼륨, 칼슘 및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으며, 이러한 물질은 체내의 무기염, 의 균형에 필요하다. 양파에는 최대 91%까지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데, 이로 인해 강력한 인유 및 해독 성분을 지니고 있다. 또한, 요로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 면서 신장을 지지한다. 체액, 절유 또는 염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? 위, 식품들을 정기적인 식단에 추가하여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자.